김복동 과장 슬금슬금 만지곤 하지 나나나 나나나 일곱순여사 김과장 부인 학생 때는 미인이 어때 나나나 나나나 딸만 둘이나 면목 없더지 아들 하나 낳아야 한대 나나나 나나나 김과장 가족 인사드려요 잘 부탁해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늑을 보시며 저녁을 드시며 밥풀을 치며 흥분한 김과장 약품 놓쳐 움직인 이 세상에 겁나서 없는 내가 피우는 동창애들은 이번 달에도 새 옷 입고 나들이 간대 나나나나나나 고향 친구로 큰 차 샀다고 전화해서 자랑하던데 나나나나나나나 김과장 가족 인사드려요 잘 부탁해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어디선가 조금씩 뒤틀린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 알 수 없는 그 꼬리 되셨다 어지러워 죽이는 슬퍼요 생각 없는 가여운 사람들 좋은 부분도 그렇게 살다가 나 시간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어야 아빠 같은 사람이 된다 부잣집으로 시집 가야지 남들에게 큰소리 친다 나나나나나나나 김과 자리 가족 인사드려요 잘 부탁해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